안녕하세요. 먹먹이 삼촌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해남에 유기견 80만마리, 유기견들 중성화가 시작됩니다. 30마리에서 40마리가량 중성화가 진행이 될 거고요. 내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제가 해남에 출장을 갑니다. 화요일 오전 1시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중성화 지원을 할 거고요. 또 금요일날 늦게 출발해서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오전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중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인원은 더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진짜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소란하지 않고 차분하게 개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분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면 한 분 정도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촬영 정도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전문성 있는 분이 아니면 개를 잘 이해하는 분이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내가 좀 개를 잘 알고 또 내가 이렇게 난리치거나 오버하지 않고 차분하게 개를 배려하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다 하시면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 정도 딱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진행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거기는 사설 보호소도 아니고요. 보호소의 개념도 아니고요. 그냥 개인이 강아지들을 모아다가 그냥 키운 거고 거기서 자체 번식이 돼 버린 거고 사람들이 개가 많이 있으니까 또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담장도 없는 곳이고 또 도로가 옆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자주 왕래가 있다 보니까 거기 개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버린 거라고요. 그리고 또 개 밥을 주고 있고 컨테이너 두 개에다가 비닐하우스까지 있으니까 또 개들이 곳곳에 좀 묶여 있다 보니까 또 실제로 보면 개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하우스 안에 막 20마리 20마리 컨테이너 안에 20마리씩 이렇게 들어있는데 밖에 묶여 있는 애들은 또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버리면 괜찮겠다 해서 자꾸 버리다 보니까 또 버린 개들이 교배가 되다 보니까 또 버린 개들이 붙잡히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밥도 주고 잘 지내고 산도 따라 다니지만 막상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둘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자칫 교배를 해버리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묶이는 애들한테 또 교배를 해버리고 숫자가 많이 늘어나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중성화를 진행을 하고요.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지 않게요. 그리고 또 견사도 없어요. 회복실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철장이랑 울타리를 다 준비해가지고 뭐 한두 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30마리 이상 중성화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철장도 많이 필요하고요. 개별 공간이 필요하니까 또 울타리도 많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준비 과정에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중성화는 저희가 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군에서 지원을 받기까지 한 번도 사업비를 받아본 적도 없고 진행을 해본 적도 없는 해남군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진행이 되지만 그 협상 과정에서도 시간이 많이 갔고 또 동물병원을 섭외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또 그 일정을 조율하는 데도 사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군하고도 저희하고도 일정을 조절해야 되고 수의사 선생님들하고도 일정을 조절해야 되고 수의사 선생님들도 각기 또 일정을 따로 다르기 때문에 또 일정을 맞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또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다 맞추기도 사실 힘들었어요. 그 바람에 주말 주말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주말이 안 되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평일이 안 되고 이게 다 시간이 틀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하루에 두세 마리밖에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오후밖에 안 되고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하루에 여섯 마리까지도 가능하고 이게 다 틀려가지고 또 현장에서 진행이 되면 저희가 또 저희 수고는 드는데요. 또 병원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다 이동을 해야 돼요. 안전하게 이동을 해서 데려가고 데려와야 되고 또 회복까지 제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의 역할들도 너무 많고요. 저희가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아요. 그 기간도 사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그 진행 과정을 다 모르지만 시간이 되게 많이 갔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갔지만 저희가 또 현장에도 많이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대전에서, 진주에서, 해남까지 자주 내려갔고 또 자주 내려가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또 이번에도 화요일, 수요일이죠. 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렇게 또 인천에서, 서울에서, 대전에서, 진주에서 다 올라간다고요. 그러는 시간과 또 경비와 또 숙박도 해야 되고요. 기름값도 들고 또 부대시설, 철장도 사야 되고 울타리도 사야 되고 그런 또 여비가 굉장히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걸 지금 저희가 60만 원, 40만 원, 6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40만 원, 60만 원 가지고는 저희가 거의 지금 자비가 한 달에 최고 작했을 때가 400 이상이었어요. 자비가. 그런데 모인 금액으로는 사실 기름값조차도 안 돼요. 그리고 하얀이 우리가 기미에서 구조한 심장사상충에 걸려서 20일을 한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렸던 임신이 된 채 하얀이 심장사상충 치료비도 안 돼요. 하얀이 한 마리 금사비조차 겨우 될까 말까 한 놈이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두리광고에서 두리광고 용진 형님하고 시청자분들이 또 도움을 주셔서 그 기간 동안, 지금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한 달 한 달 또 홍언니께서도 또 홍언니 지인분들께서도 도움을 주셔서 한 달 한 달 사료를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어요. 잠밥을 먹던 아이들이잖아요. 잠밥 속에 이수시개가 있어서 그 이수시개 때문에 애들이 죽기도 했고 그래서 그 이수시개를 가려내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수원도 너무 많다 하셔서 저희가 또 사료를 한 달 한 달 이렇게 지원을, 후원을 해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두리광고사람, 또 시청자분들, 홍언니, 동언니 지인분들 이렇게 해서 주변 분들에서 저희가 사료를 계속 한 달 한 달 또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었고 또 대호건설에서 이번에 또 100만 원 후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자비는 사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개개인들의 자비는 저희가 활동하는 활동가들 한국발려동원 복지센터의 저 센터장, 우리 국장님 또 활동가들은 사실 자비가 모인 후원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갔거든요. 모인 후원은 지금까지 대략 한...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게 대략 대호건설 빼고는 100만 원, 한 200만 원이 안 될 거예요. 대호건설까지 쳐도 한 300만 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해남 유기견 온 달이 또 장염에 걸려가지고 혈변을 보고 기생충에 의해서 장이 다 망가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발견했을 때 이미 혈변에 피를 토하는 애를 또 데리고 와서 검사를 하고 빈혈도 너무 심했고 하혈을 했고 또 피를 토하는 상태에서 그 애를 또 검사부터 치료까지 또 케어까지 해서 입양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라는 또 파양견도 데리고 와서 또 케어를 해서 입양을 보내고요. 그런데 지금 총 모인 돈이 후원은 300만 원이에요. 저희 단체가 설립되고 모인 돈이. 그런데 저희가 한 건 수천만 원 이상의 또 일을 진행해 왔고 또 그 가치로 따지면 감성팔이나 자극적인 이슈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를 했죠. 물론 저희 시간, 저희 자비는 많이 들었지만 어쨌거나 그걸 후원을 걷어서 막 한 마리 한 마리 감성팔이를 해서 중성화를 진행하고 치료를 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다른 부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출산도 있었고 갔는데 출산하고 있고 또 출산이 되어 있고 또 갔는데 애들이 다 회충이 파글파글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장염이 와서 죽은 애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가기 전에 죽은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본 애들도 다 살려내고 또 저희가 회충약도 제일 비싼 걸로 지원을 했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아픈 아이들도 저희가 또 많은 아이들을 회복시켰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언급은 안 했지만 물론 그 영상을 찍었으면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자극적이어서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 자극적인 부분 때문에 후원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극적인 부분은 다 빼버리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보려고 최선을 다 했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저희가 실방을 처음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가서 떠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강금만으로 낯선 사람이 강금만으로도 개가 짖고 뛰고 난리인데 그러면 자빠져버려요. 여리체에서 끈이 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영역에 있던 개들이 있는데 다른 개들이 끈이 풀려서 들어와 버리면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다른 애들도 끈이 터져버리죠. 만약에 또 문을 하나 열어버리면 간에 수마리 애들이 우르륵 튀어나와 버리면 밖의 애들하고 또 엉켜서 난리가 나겠죠. 도루과인데 그걸로 튀어나오면 또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많은 사고가 있을 건데 이런 걸 전부 다 다 사회화를 안 시켰고 학대를 해서 그렇다고 돌봐주시는 어르신한테 다 덮어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믿어버려요. 그걸 믿어버린다고요. 눈에 보니까 진짜 개가 나오니까 싸워버리고 하니까 관리 안 했구나, 사랑을 안 줬구나, 학대를 냈구나 하고 상가해버린다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 경찰이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시끄러워지겠죠, 걔들은. 그런데 만약 그런 데서 걔들이 짖고 뛰고 난리고 열이 올랐는데 그걸로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간식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린다고요. 간식을 주면. 그런데 저희는 차분하게 차분하게 전문가들만 소수의 인원이 들어가서 걔들 자극하지 않고 제일 처음 한 게 개체관리카드를 만들었잖아요. 개체를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잖아요. 성별, 나이, 무게 다 기록을 했다고요. 그걸 제일 처음에 그 작업을 했기 때문에 중성아를 진행할 때도 몇 마리를 진행해야 되는지 어떤 아이를 먼저 진행해야 되는지 그게 다 나오는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입양을 보내도 어떤 아이가 입양을 갔는지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아프거나 죽는 아이가 생겨도 그게 다 기록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작업들을 자극적이지 않게 전문가들이 가서 조용조용하게 다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서 다행히 내일부터 중성아가 진행이 됩니다. 이 소식을 좀 일찍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하도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알려드리지 못했고요. 그리고 중성아 가정도 그래요. 저희가 다른 데는 개가 아프거나 죽거나 무조건 촬영이 중심인 것 같아요. 또 자극적인 게 중심인 것 같아요. 이슈 끌고 선동하고 감성파리해가지고 후원받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저희는 너무 그런 게 많아도 제가 카메라를 들어도 오히려 전부 다 각자가 하나 더 일을 하려고 다 사려 메고 뛰고 다 개들 돌보고 각자가 아픈 개들 보면 가만히 못 있고 일을 보면 가만히 못 있어서 카메라 들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카메라를 담아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각자 다 일을 하는데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카메라로 찍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런 자극적인 모습은 찍지 않죠. 조용히 개들이 자극적이지 않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을 하지 그렇게 자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개한테 오히려 더 개들이 더 겁을 먹고 더 흥분하고 더 자극을 받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위험에 빠진다고요. 개를 구조하는데 왜 구조 과정에 개가 죽습니까? 단 한 번도 제가 개를 구조하는 과정에 개가 죽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희가 개를 이동하는 과정에 개가 죽은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개를 이동하거나 구조하면 개가 죽습니까? 왜 거기서는 그간에 살던 개들이 이동해서 죽냐고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개들이 죽는 거라고요. 구조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리를 옮겨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내일부터 저희가 중성화가 진행이 되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다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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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